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목사가 돼서 말씀을 또 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에 말씀도 드리고 또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이번 총선에 이제 참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먼저 감사하다 이런 말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자유 지켜줬으니까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맞습니까? 2년 동안 자유를 일단 지켜줬으니까 이거보다 감사한 일 없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단 3년은 더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두 사람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준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유를 지키는 거 이걸 위해서 무명의 윤석열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할 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 윤석열은 왜 대통령이 됐냐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이 아합을 척결했던 예후라고 한 사람 이야기를 들면서 이 아합을 척결했을 때 예후가 비록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왕권을 유지하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적 사명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자유 지키고 그 다음에 종북 주사파 척결을 해야 되는데 자유는 근근히 지켰는데 지난 2년 동안 종북 주사파 척결하는 건 nothing nothing이에요. 말만 무성해요. 말만 뭐 이렇다고 했지 하나도 잡아놓지 못했잖아요. 문 씨, 조 씨, 이 씨 등등 해서 하나도 잡아놓지 못하고 이걸 살려두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척결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을 때는 척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위험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거국내가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서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북 주사파 이거를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 잡아드리듯이 강력하게 척결하면 윤 대통령도 살고 한동원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도 못 살고 대한민국도 못 산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1개의 사무엘기하 23장에 가서 보니까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이 40년간 통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린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해가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싹을 내는 연한 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볼 거 없어요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다 이거 명심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은 다 내버릴 가시나문들 같으리니 이는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가시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다만 그들에게 손을 댈 사람은 반드시 쇠와 창자로로 울타리를 둘러야 돼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 벨리알의 자식들을 이걸 처단을 해야 그래야 국가도 살고 왕도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야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히 불살라지리라 이거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하고 써놓은 경험담을 이 안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 종북, 주사파, 친중 이런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싹을 도려내는 그런 일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하면 대통령도 살고 이 나라도 살 것이고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죽고 이 나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이걸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을 안 하면 구출은 다른 데서 올 거예요 여러분 에스도 읽어보세요 에스도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드기가 뭐라 그래? 구출이 다른 데서부터 올 거다 하나님이 이 나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도로 다른 사람을 써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개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 이거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나라를 다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예수님 마음대로 가서 전하고 마음대로 성경 읽고 예수님 말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 дней 예수님 마음대로 guilty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감사합니다.